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만에 검산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동생 초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온지 20분 만에 호피상 한 점 봤구요 다른 또 청석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여기는 특히 수마가 잘 되어 있구요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하게 된다면 큰 호피석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날씨가 조금 따갑긴 하지만 돌밭에 열기가 끄넣끄넣끄넣습니다 특히 수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무주하고는 조금 돌 생김새가 조금 틀려요 여기에는 옥석 종류의 돌들도 나오구요 특히 오석 종류의 돌들도 나오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 오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물에 묻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까만 진호색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저기도 문양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께요 황오피처럼 생겼죠 그런데 황오피는 아니에요 여기에 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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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터 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 낚시 하시는 분들이 안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한두명씩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글 밟는 소리가 자글자글하게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도 흙오피처럼 보이는데요 흙오피는 아니네요 흙오피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형이 예쁜 이런 해수석들이 강간에 누렸됩니다 아직 해수석 파악은 이렇게 못했지만 뭔가 보기는 봤습니다 이것도 강한 석지를 가지고 있네요 새소리가 약간 납니다 금방 제가 취소한 수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차돌문양석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 차돌문양석이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수석들이 이렇게 보이긴 보여요 슈림척처럼 이렇게 보이는 녀석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금방 본 수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석에 문양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방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감상해도 뭐 그다지 나쁘게 보이는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양이 화려하게 들어있습니다 까만 바탕에 황색이 이렇게 폭이 좋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도 보면 꽃처럼 이렇게 잘 들어있네요 꽃처럼 꽃처럼 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청석인데요 새소리가 나요 새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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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죠 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뾰족한 산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거꾸로 보면 뭐 주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석은 어떤 형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지만 이러면 이렇게 봐도 조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월을 보는 것보다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봐도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온 지 5분도 안되서 보았는데요 배고피가 산 바위경으로 비경바위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바위 위에 눈이 흠뻑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는 약 한 12 12cm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여기에 폐임도 있고요 변화도 있고 여기는 완전 뭐 이렇게 배고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입석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재밌는 녀석이네요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검산에 와서 또 이렇게 호피석을 보고요 청석 고석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러면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찾아 볼까요 아 아마 아 여기도 둥근 이렇게 고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연수석도 보이고 아마 여기 오시면 절대 빈산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청석인데요 여기도 세소리가 약간 나는 아 아 이거는 뭐 아주 작은 황오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하 그냥 두고 이렇게 올려놓고 갈게요 어 아 이런데서 문양석이 나오면 아주 기가 막힌 데요 지금 현재 제가 온 지가 20분 안 됐습니다 20분 안 됐는데 땀이 벌써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 이걸 하나 주워 봤습니다 이렇게 문양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음 산 산경이 나오는 문양석 같아요 이렇게 한번 담가서 볼게요 아 흰색으로 산이 이렇게 멋지게 보이죠 세워서 보면 아 산 밑에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이렇게 둘러싸인 것처럼 하천은 그렇게 보이네요 아주 뭐 문양이 뚜렷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보이죠 아 이 녀석 마음이 드네요 소품이지만 문양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다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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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난다 아 그래서 여기 땅 속에도 뭐 이렇게 모래 속에 묻혀있는 수작도 보이는데 아 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화강 같아 화강 여기를 또 이렇게 올려두고 조금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문양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문양을 한번 볼까요 문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문양을 보니까 문양이 예쁘긴 예쁜데 어떤 문양인지 뚜렷하지가 않네요 문양은 뚜렷한데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두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호피석이 나오거든요 적 호피석이라고 아시죠 완전 붉은 호피가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붉은 호피가 좀 폭이 드문 그런 호피석인데 여기서는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검산이 살고 있는 동생은 이 지형을 훤히 깨뚫고 있기때문에 가끔 와서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검산이지만 지명으로는 뭐 영동 어디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청색인데 약간 경이 나와있죠 산경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2탄으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